자 선생님이 사이트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 사이트는 즐거운 학교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는 뭐가 포인트이냐면 거기 40인치 오른쪽에 보면 40인치 보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제가 즐거운 학교라는 사이트 초기에 거기 웹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거 언제 그 파워풍을 만들고 있냐 슈대 pp 그림 보고 대사 완성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40인치 보기를 눌러주세요. 거기다 답을 쓰시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수업한 것까지 올려놨네요. 여기 선생님 40인치 보기 단추 보이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선생님들 문법 문법 자료 만드실 필요 없어요. 누릅니다. 여기 42인치 보기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네요. 그러면 슈대 pp 그림보고 대사 완성 슈대 pp를 이처럼 제가 실제로 수업한 것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아쉬워더요? 이 정도 얼굴이면 내가 뭐가 됐어야 돼요? 모델이 됐어야 돼요. 모델이 됐어야 돼요. 모델이 됐어야 돼요. we should have, you should have lock the door 이런 식으로 스케칭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뭘까요? I should have I should have being more specific. 오케이. 굿자. 그런데 이때 제가 이 정도 대목에서는 제가 매점 30권을 벌어요. 매점 30권 매점 30권의 기준은 빵값 빵 가장 싼 거 옛날에는 5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도는 500원짜리 빵이 없나봐요. 600원 할 때는 600원짜리 700원 할 때는 700원짜리 우리 학교는 매점이 없어. 그럼 학교 앞에 떡볶이 집하고 하는 거예요. 떡볶이 집하고 떡볶이 제일 싼 거 1000원짜리 1000원짜리에서 미리 선물로 돈 드리고 서로 도장 찍어. 내 도장 찍고 그쪽의 도장을 찍어. 그래서 우리들만의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고 그러면 이러면 자던 애들도 바로 다 그냥 가는 거야. 10대하고 싸우면 10대하고 싸우면 내가 어른이 바보야. 야 천상 들어갑니다. 저 얘기는 저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어떤 의미를 한 것일까요? 저 뒤에 있는 남자? 자, 힌트 드릴게요. 선생님은 이걸 제가 검색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구글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구글에서 Should Have으로 검색한 거야. 그런데 저런 사진을 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올려왔고 아 선생님이 도끼 이거 입다가 기가 막혀서만 들었지 나 누가 이 말하니까? 네? 근육이 없는 사람? 네? 근육이 없는 사람? 힌트 드릴게요. specific 콕 찢는다. 한정한다. 이런 뭐 이런 얘기다. 그런데 지금 후회하고 있는가 아 내가 그때 아 좀 더 스페시픽 했어야 되는데 안 돼. 후회하고 있어. 안 돼. 후회하고 있어. 네? 아 지도를 하고 있는가요? 지도를 하고 있는가요?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 아 아 그 두기야 저 전가 한 번 저 연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맞춰야 되죠. 아 아 저 가운데 있는 여자가 한 마리에요. 아 아 저 가운데 있는 여자가 대학 다닐 때 운반에 그 나만의 감정들을 한 번 합쳐 놓은 건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아 아 아 아 그 아 가운데 있는 여자애 여자 그 여자가 사진을 올려놓고 대학 시절 그 사진을 올려놓고 저 진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렇게 하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자 그럼 깨우지 말이야 하 하 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서술형 하 하 하 하 하 이 여자가 한 마리인데 뭘까요? 빈칸의 크기에 유의하고 빈칸의 크기도 단서가 돼 정답입니다 이런 건 연예감들이 궁금한 사람이 많죠 연예감들이 안에서 은근혜 운영에서 못 맞추더라 잘 밝혀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거기 특히 검색하셔서 이미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2분을 드릴 테니까 2분 드릴텐데 여기서 문법 항목으로 해서 저렇게 큰 화면이 있고 이렇게 맞춤 그걸 찾아서 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어떤 문법 항목이든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걸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상품들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네 1바 1바 잘 모르겠습니까? 이 영상도 함께 편집하는게 잘 안내기 때문에 1바 2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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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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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